안녕하세요. 풀뿌리 농장 석상수입니다. 오늘 간물 아침 최저기온이 3도 내려갔고요. 낮에는 한 10도 가까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하우스에 지금 왔더니 지금 시간 9시인데 아까 5시쯤 와서 확인했고요. 지금 9시인데 현재 하우스 안 온도가 10도에서 12도 왔다 갔다 하네요. 그래서 일단은 이불을 벗겨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안에 보겠습니다. 지금 해가 올라오고 1차 이불을 이렇게 벗겼더니 비닐 안에는 물기가 이렇게 많이 맺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은 여기 지금 부직포에 물기가 이렇게 떨어져 있죠. 그래서 속에 이 부직포를 덮어놓게 되면 이 안에는 물기가 없죠. 이게 만약에 부직포가 없다면 비닐에 맺혀 있는 이 물이 잎에 바로 떨어지게 되겠죠. 떨어질 때 차갑기 때문에 아마 고추가 놀랄 걸로 알고 있고요. 안에 온도는 밤에 20도 정도 유지가 됐네요. 한번 벗겨놓고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식 2일차, 6료, 19일차입니다. 부직포만 남겨놨습니다. 아직 온도가 조금 더 올라가면 열기 위해서요. 안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궁금해서요. 예쁘다. 예쁘게 자리를 잡았네요. 자, 이제 온도가 한 18도에서 20도 되면서 부직포까지 활짝 열었습니다. 처음 빛을 보는 거죠. 이때까지는 계속 덮어놨었는데 올아침부터 이렇게 벗겨서 올라온 거 보면은 지금 아주 좋아하고 있어요. 얘들은 물, 태양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쪽하고 이쪽도 이렇게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해야 할 게 이렇게 가다가 보면 이렇게 넘어진 거 있어요. 넘어진 거 이런 거 이렇게 아직 약해가지고 못 일어서거든요. 다니면서 이거 다 이렇게 줘야 돼요. 그리고 물은 오늘 내일까지나면 안 줘도 될 걸로 알아요. 그리고 덮는 거는 이따가 온도가 하우스 온도가 한 20도 이하로 내려가면 바로 덮어서 열을 좀 가둬줘야 돼요. 지금 오늘 18일차 육묘 가식 2일차 보여드렸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이 자라는 과정 상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